경기벽 좌측편에서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응원을 해주시러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응원해주시러 오신 분들, 팬분들과 그리고 참여하는 선수분들께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나은입니다. 박수 한 번 불러주세요. 롯스페이스컵 클라이밍데이가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2003년 1회를 시작으로 벌써 20년이 됐는데, 20년의 시간동안 클라이밍 기회를 개최해주신 영원아웃도어 노스페이스와 대학 산학연맹의 노스페이스 홍보대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다치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들 박수로 향이 이쪽 방에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살짝만 틀어서 기자분들 바라보시고 기념촬영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포토타임 살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생이 괜찮을까요? 여기요. 아 좀 더. 좀 더. 괜찮아요? 포즈 한 번 취해주시고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포토타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서 눕씨 자켓을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희씨에서도 한 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스페이스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손나은씨의 미디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토타임이 끝나면 한 분을 추첨해서 노스피스 눕시 다운자켓을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4-1번 어 다시 한 분이 계십니다 34-1번 올라오세요 기념촬영도 함께 하시고 34-1번 맞습니다 이거 들어주시고요 같이 전달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주시고 기념촬영 할게요 저기 기자분들도 방향으로 살짝 대각선을 서주시고요 찍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우리 손나연씨께도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나연씨도 팀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